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토트넘 호스퍼 스타디움에 나와있습니다. 저는 캐스터 배성재입니다. 오늘 도움말씀의 이명철 해설위원입니다. 자 오늘은 또 어떤 드라마가 그라운드에서 펼쳐질지 끝까지 지켜봐주시기 바랍니다. 토트넘과 레알 마드리드의 맞대기입니다. 네, 언론에서도 이 경기를 꽤 많이 다뤘거든요. 어떤 경기가 될지, 제가 한 명의 축구팬으로서 기대가 됩니다. 토트넘의 오늘 경기 선발 라인업을 보겠습니다. 베스트니 우도기와 페드로 포로가 측면 수비를 담당하고요. 파페의 사르와 이문 이수마가 중앙지역에 위치합니다. 그리고 최전방 원톱 스트라이커가 골을 노립니다. 공유를 봐야죠! 투브 벨링업 어렵지 않게 권을 처리합니다. 오늘 경기 출전하는 레알 마드리드의 선발 명단입니다. 쿠르투아가 골대를 지킵니다. 데이비드 알라바와 카르바하리 사이드에서 수비라인을 형성하고요. 주드 벨링업과 오드리치가 중앙 미드필드로 나섭니다. 그리고 두 명의 보원으로 실전합니다. 아, 선방이에요. 골키퍼, 먼지 골처리! 노드리고 아, 예상했나요? 가로챕니다. 이수마 잘 열어줍니다. 자, 공간이 쉽게 열리지 않네요. 부퍼가 힘을 구합니다. 공격하던 팀이 머리를 감싸줍니다. 길게 열었습니다. 정답으로 골처리! 대클을 성공합니다. 자, 골문을 직접 파격할 수 있는 거리에서 프리키버드립니다. 자, 주심이 지체 없이 카드를 꺼내듭니다. 꽤 이른 시간의 경고를 받았어요. 아, 지금 파울은 좀 송급했죠? 남은 시간 조심스러운 플레이를 할 수밖에 없어요. 미니시우스 킬리아는 파펠 압박 들어옵니다. 파페 사르 저렇게 수비가 붙기 전에 볼을 처리했어야죠? 명도 미니시우스 반도벤 멘디슨 한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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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참! 한참, 한참! 한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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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참! 한참, 한참, 한참! 한참, 한참! 한참, 한참, 한참! 한참, 한참! 한참, 한참, 한참! 한참, 한참, 한참! 한참, 한참! 한참, 한참! 한참, 한참, 한참! 한참, 한참! 한참, 한참! 한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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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참! 한참, 한참! 한참, 한참! 한참, 한참! 아무튼... 저거 그래서 내가... 저거 말opus... 제발... 차단 나갑니다. 쌀을 코트넛 어드랜티지 자, 빈 공간을 공략합니다. 깔끔한 태큰입니다. 자, 메디슨 찔렀습니다. 골반 없죠! 앞으로 밀어내죠. 안전하게 볼 처리! 비니시우스 엘링어 전방에서 끌어냅니다! 자, 좋은 기회를 만들 수 있을지 이대로 한 번에 바로 가야죠! 아쉽네요. 지금의 역습 기회를 살리지 못합니다. 제임스 메디슨 비수마 키보베르노 수동! 비수! 어, 수비가 이걸 막아내네요! 베이비드 알라바 유니시우스 자, 토트넘의 스로인 아, 스로인을 상대 선수에게 던지고 말았어요. 자, 거리가 있습니다만 계속 나아갑니다. 네! 깃발이 올라갑니다. 옥사이드입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라인으로 다시 복귀하려던 타이밍에 갑자기 패스를 받아버렸죠. 입지를 잘 조절해야겠습니다. 어? 블루셉스키 손흥민에게 가는 볼 침착하게 자, 침착해야 됩니다. 골! 다시 한 번 골을 더 드립니다! 네 번째 골! 득점경을 화시하면서 결국 엔트트릭까지 달성합니다! 주드벨링 아, 키퍼 선방입니다. 단단점 밖 루킹 아주 깔끔했습니다. 이야, 이건 거의 골에 넣은 것과 다름이 없는 선방이거든요. 어우, 지금 선방 대단합니다. 벌을 찌르는 패스인데요. 잡았습니다. 두 선정입니다. 키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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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 되지 못합니다. 메디슨. 주시가 휴실을 끌었습니다. 주시의 2번째 1루판입니다. 결국 퇴장입니다. 카드 관리를 했어야 했는데, 마지막 판단이 아쉬웠죠. 포로. 방압상황, 울렸습니다. 압박상황에서 골키퍼에게 다시 공을 내줍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기회죠, 기회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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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회죠, 기회죠!